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천재지변의 공포가 미국에서도 갈수록 확산되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에선 극히 드물게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바뀐 힐러리가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으며 홍수범람과 산사태, 진흙물결로 곳곳을 덮치고 휩쓸어가는 물난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4급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바뀐 힐러리는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하루에 7인치나 되는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리버사이드 산악지대에는 11.7인치, 샌버나디노 카운티에는 13.5인치로 1풋 안팎의 집중폭우를 들이부었습니다. 시속 85마일 안팎의 강풍까지 몰아치며 주요 도로들과 마을들이 홍수범람, 산사태, 진흙물결 등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진도 5.1도의 지진까지 발생해 빅1의 공포까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60마일 떨어진 오자이라는 지역에서 진도 5.1도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1994년 LA지역 노슬리지에서 진도 6.7도의 강진이 발생했고, 1989년에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진도 6.9도의 강진으로 60여 명이 사망하는 공포를 겪었습니다. 반면에 불난리로 잿더미가 되는 지역들의 재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이 초대형 산불로 잿더미, 폐허가 된 데 이어 시에틀이 있는 서부 워싱턴주에선 두 곳의 대형 산불이 3만 5천에이커를 불태우며, 가옥과 사업장, 자동차 등을 전소시키고 수천 명을 긴급 대피시키는 불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에선 그레이 산불로 1만에이커를 불태웠고, 오레건로드 산불로 9,2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이 두 곳의 대형 산불로 시뻘건 화염이 집어삼킨 가옥이나 건물들이, 앙상한 구조물만 남긴 채 잿더미 폐허로 뒤바뀌었고, 수천 명씩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 두 곳의 대형 산불은 완전히 진화하지 못하고 있어 불난리가 더욱 번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역사적인 대재앙을 당한 하와이 마오이섬 초대형 산불에 희생된 사망자들이 114명으로 늘어났으며, 아직도 850여 명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최악의 화마비극은 아직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